LG 구광모 회장의 친구이자 고 구보모 회장의 동생인 희성그룹 구본능 회장이 최근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고발장에는 지난해 있었던 고 구보모 회장의 소유물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내용들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.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